야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당황했어 야 이거 못한다 이거! 체감 체감!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알았지? 자 우리는 Win or nothing 괜찮았어 발음?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최강 몬스터즈 고에서 전학 온 누군데 알지? 이승열이야 캡틴 택 박용택 나는 이 고등학교에서 위장 에이스 선발 투수를 맡고 있는 심수창이야 KBS 21기 김지호 소개제 소개제 맞아 소개제 나는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파이어블러가 아닌 모닥블러 유일 아니야 와! 이게 무슨 일이고? 라이언킹 이성엽이 상관 말고 승협 이성엽이 라이언킹 라이언킹 대표는 50개 불특인고 아이가 포동발로 피해다닌다는 그 국민 영웅 이성엽 뭘 피해다녀? 왜 피해다녀? 나는 포동이 프로그램을 피해다녀 왜? 나는 수면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어! 무릎밤 안 나왔나? 안 나왔어! 무릎밤 안 나왔어 무릎밤 안 나갔었구나 설마 이성엽이 나갔지 그 때는 말을 하면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잘 이끌어내니까 내가 다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겁나서 못 나갔어 그럼 오늘은 왜 나왔어? 그럼 끝까지 안 봤으면 되는데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최강야구 몬스터고에서 왔잖아 같은 JTBC라서 와 진짜 솔직하다 아니 이거 거짓말 시킬 필요 없잖아 그럼 싫어? 가? 싫어? 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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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 1 난리 났다 이거 우리 통이 이거 못 빠져 손을 둘 데가 없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호동이는 처음 본 거야 그러면? 아니 얼마 전에 사우나에서 봤어 싸웠어? 그러면 사우나에서 봤으면 보통 딱 벗고 가는데 왜 돼지? 한 마리가 보통 디오리 느껴져 호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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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호동이 몸이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인사하고 그때 사우나에서 보니까 누가 형이야? 호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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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는 우리 중에서 막내 호랑이가 우리 중에서 막내 그래서 별명이 냉호동이야 창궐에만 있다가 호랑이가 야 내가 내가 다른 거 야 이걸로 좀 곤란해 야 내가 스타빈 피자로 봐 그냥 그걸로 그걸로 힘의 삼신 다호동 호동이 형이야 그럼 신혁이는 이 중에서 완전 꼼꼼하게 있구나 한번 확인해 줄 수도 없다 라이온킹은 일 라이온킹은 일 아는 형님 따로 나온 이유가 있어? 내가 진짜 평소에도 야구할 때도 힘들고 지쳤을 때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많이 힐링을 했고 고맙다 웃고 즐겼던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나와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여기 등치 안막에 귀여운 척하는 살 X X이라고 할 텐데 야 귀여운 거 X X 이 사람이 X 여름이다 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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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보고 쉐킹 오케이 귀여운 행동을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호동이랑 내가 애교 배틀을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오 진짜로? 그럼 나았지 내가 오 진짜로? 오 진짜로? 오 진짜로? 오 진짜로? 야 미안한데 그 누구도 보고 싶어하지 않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 우리도 그래? 어? 우리도 그래 시간본데 아무도 원하자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건 어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원하자 어떤 거지? 아니 호동이 귀여운 척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 번 내가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입을 약간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 어? 당장 아니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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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ти 해 괜찮았어?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도 당기는 거야, 감동이. 많이 했지, 많이 했지. 머리도 많이 했지. 됐고 저기 뭐야 자꾸 호동이 머리통 같은 얘기죠? 크기만 컸지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얘기. 이렇게 모여서 하지 말고. 정답이야. 이거 바다. 왜 쓰레기를 던져? 야구공이요? 야구공 할 줄 모르잖아. 오 이승혁. 오 이승혁 이렇게 해서. 이승혁! 사인분해. 야. 희간이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가야 돼? 나는 얘들이 있는데. 이건던데요. 희간이 또. 희간이 또. 희간이 또 그렇지 안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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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사랑해, 사랑해. 저게 왜 이렇게? 유희명 팬클럽이에요. 나 완전 팬 됐어요. 완전 팬 됐어. 몸이 좋네. 이런 거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어요. 장훈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수창이 혹시 뽀뽀 준비해오진 않았지? 왜냐면 또 안 하고 가면 되게 좀 체한 거 같거든. 의외로 승혜비. 모른다, 이. 승혜비. 승혜비. 근데 너무 의아스러운 게 최강야구 기획을 수창이 네가 했다고? 아, 그게 도시호부를 나가서 지금 인연이 돼서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너 야구 그만뒀는데 130km 슬라이더 던질 수 있어? 난 당연히 던질 수 있다. 그렇지. 어? 그러다가 워낙 롯데 팬이에요. 롯데 팬인데. 롯데 간 적도 있었잖아. 롯데X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셨어? 있었어, 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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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차피 있던 건 상관없어. 팀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팀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슬라이스 택하는 거 봐. 자꾸 나가. 백일성, 백일성. 그러다가 이제 야구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들을 다 이제 모았고. 신기하다. 용택이, 나, PD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래서 수창이 130km을 던졌어? 직구가 130km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험한 꼴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되게 못 던졌어. 다들 너무 진지하니까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바나나를 먹고 막 웃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짱 먹으라는 거야, 방송인데. 아니, 진짜 시합인데. 진짜 용을 있어. 못 던지고 와서 들어와서 그냥 바나나를 막 웃으면서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캡틴으로서 그걸 볼 수가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 딱 꼬는 그대로. 해도 돼? 그럼. 야, 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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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있고 없고 그냥 다 가네. 아, 카메라 있고 안 돼. 아, 카메라 있고 안 돼. 그래서 내가 방송 중에 욕을 해도 돼. 형, 왜? 그러니까 뭐 어때? 이 ㅅㅂ.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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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ㅂ. 그러니까 닳지 않을 만큼의 제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지. 그래서 100승을 한 거야. 120, 125K의 스피드로. 성이비가 그때 3진 당한 거 봤을 때 그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공이 안 온다고. 패키야, 그건. 보통 이제 타이밍 잡아서 하나, 둘, 셋 하면 공이 와야 되거든. 준비가 다 됐는데 공이 안 와. 아, 말리네.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와요. 아... 아니 옛날하고 많이 다른데... 아니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말도 안 하고 좀 밝아야죠 출전 선수는 어떻게 전해? 출전 선수는 투수로 치면 희간이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던지면 매일 이길 거야 아 선발? 근데 그렇게 이겨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면 이렇게 수창이도 나가고 이렇게 수창이도 나가고 왜 무서워? 왜, 왜? 잠깐, 잠깐 희간이가 잘 던지다 수창이가 나가는 건 어떤 메시지인 거야? 수창이가 던져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가면 희간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할 우리 청소년들의 삶! 인생처럼 수창이가 없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래 안 되지 심수창이 형은 그러면 최강 야구계의 김영철인 거야? 그게 많았는데 이거는 이승엽 감독의 큰 글입니다 이승엽 씨, 이승엽 씨 시작됐다 그런 좋은 감독 코스프레 하다가 뭐야, 뭐야? 최근에 무표 신화를 이어가던 최강 야구팀이 동의대를 상대로 졌다고 들었습니다 잘 던지고 있던 유희가 왜 교체했습니까? 혹시 현역 때 복수예요? 왜? 희간이가 그날 안 좋았어 컨디션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점 차로 지고 있는데 희간이에게 갔어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게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몬스터즈 팀의 일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좋은 거지, 그렇지 희간이를 내리고 다른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심수창 선수가 나갔는데 나갔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을 갔는데 패전 투수가 됐어 패전 투수가 됐어 몬스터즈에게 심수창 귀는 없습니다 몸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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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자가 선대 통과 호흡으로 황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몬스터즈 첫 번째 판매가 이렇게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심수창 선수가 아니라 던지기 위한 나의 책임입니다 왜 되게 애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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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네 내가 볼 때는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그 일련의 어떤 기릉을 보잖아 기릉과 그리고 스타성 해서 연봉이 책임되니까 아마 예능 최초로 성과제다 오 그렇기 때문에 방어율이 좋다든지 기어슨딸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출연료가 더 많이 책임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호동아 그렇게 되면 어 난 다음 주에 방출이야 원문이 측정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다음 주에 방출이 방출입니다 저번에 저기 저기 고척동 갔는데 수창이 6mm 들고 있더라고요 수창이 형도 영철이 형처럼 돈 내게 하는 거야 아니 얘기 듣는 거구나 프레드사님은 뒤에 얘기를 또 나는 팀에서 매니저, 응원단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수창이 형도 봤지, 수창이도 3만 원 정도 봤지 아 기부축진하는 거야? 거의 3만 원 기부축진하는 영철이처럼 두 가지가 있어 용암택이 있고 찬물택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희철이 용암택, 찬물택 정반대네 아직 들었는데 용암택은 뭘 것 같아 얘네 둘은 야구를 시청한 적이 없는 아이들 오 야구를 아무리 잘 쳐봐야 10번 나가서 3번 잘 치면 잘 치는 타자라고 하니까 그렇지 나머지 7번은 우선 다 찬물을 껴어줬다는 거지 팀에 그래서 이제 찬물택 찬물택 용암택 용암택은 사실 3개 안타 쳐봐야 용암택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찬스에서 뭔가 극적인 걸 쳐야 되니까 그건 이제 1년간 몇 번 못 듣는 얘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찬물택 조금 더 가면 이제 광고택 투아웃에 이제 내가 그걸 아웃이 됐어 광고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광고 가장 시점이 높은 시간이네 그렇지 실제로 나무 위키에 내 별명이 따로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최영미하고 재밌어 그거 보면 거기에 찬물택 많이 나와 어디서도? 용택이가 그거 계산 잘못해서 무슨 계산? 카운트 잘못해서 진짜 간대 진짜 간대 가둬놨어요 머킨타구입니다 두수 이동 잡았습니다 아 진짜 처음 준다 원래는 AI 뜬곡이 나왔으면 베이스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스타트를 끌었기 때문에 2루에 던지면 아웃이 됩니다 아따 저 흥분해서 또 아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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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MBC 날라갔다 다 봤어! 다 봤냐고 진짜 와... 페스톨장이 진짜 디테일한 거 짤 봤지 짤 짤 좋아하네 15분 사는 거 아니야 진짜 짤이라도 다 준 게 어디야 전문용어로 본헤드플레이 고기장 이런 거 아니야? 거기는 벌금 없어? 있지 어 있어? 우리 총부잖아 페스피 걷는구나 그래서 어 그걸로 걷어가지고 지금 얼마 거쳤어? 지금 한 140만원 야 그거 모아서 수창이 줘 수현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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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복권도 안 되고 수식도 안 되는데 내가 한 얘기에 저기 취소하고 다시 복권 사 그래야 될 거 같아 140만원어치 복권 사 이거라도 받아야 돼 원래 실제 리그에서도 본헤드플레이 하면 벌금이 있어? 벌금이 있어 있지 있지 어느 정도네? 그런 건 정신줄 놓은 거잖아 그런 건 200만원, 300만원 오 진짜로? 아 그래? 수창이는 그냥 야구를 안 하는 게 벌금 너무 마이너스야 벌금 내는 요소가 너무 많다 수창이는 본헤드플레이 할 게 별로 없지 그렇긴 한데 그렇지 게임을 잘 안 돼 소수가 뭐 그냥 건지는 게 본헤드플레이가 되더라고 수창이 별명으로 바로 가면 제로킥이라고 해놨어 제로킥 제로킥 안 타친 게 제로야? 제로킥이 제로킥이 제로 자가 들어가니까 제로 같지 잠깐만 경훈이 한번 맞춰보면 안 돼? 제로킥? 아니 근데 방어율이 제로 상진한 적이 제로야 아무리 그래도 방어율이 제로일까? 제로킥 퀵 퀵 그러면 밟자마자 바로 이제 감독이 야, 왜 나와? 이래서 제로킥 너 아니었어, 들어와 수창이 이거 아니야? 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수창 나갔는데 올라가지 말고 바로 이렇게 수 tangled 저건 더 큰 Gold 워낙 못 잡고 그냥 교체 된 거야 ImpBER 내가 알기로는 수락이 선배가 나 똥 싸고 올 테니까 잘 던지고 있어야 했는데 똥도 다 안 쐈는데 그때 이미 내려와 있었어 나 태형이 약간 사기 되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우리 형들 하나도 못 잡아야 돼 관우는 관우 차가 쉽기도 전에 인천에서 선발이었어 부모님은 인천이라서 집에서 출발을 했고 나는 이제 3시간 전에 트레이너한테 마사지 받고 스트레칭하고 막 긴장감 있게 이제 막 한 4시간 준비해서 마운드로 딱 올라갔지 근데 내가 선두 타자 1번 타자 볼렛 2번 타자 볼렛 3번 타자 볼렛 말 못했어 4번 타자 말로 없나 꽝! 자 하라이그스의 선발 투수는 오늘 심수창 선수입니다 심수창 씨 역할이 켰죠? 딱게 잘 골라냈습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이는 높았어요 볼렛? 아 급해요 스트레이트 볼렛에 스트라이크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없으면 대체자 나오기 마련인데 투앤투 왼쪽 높게 빠져 멀리 어디로 결국 심수창은 볼 시즌 최악의 오늘 등판 아웃카크가 한 개도 잡지 못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야구장에 도착했는데 애가 없어 내가 벌써 선발을 강판대고 내려갔어 야 그래도 공 12번 던졌네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제 강화거래라 바로 그냥 선발 5시간 준비하고 바로 이제 잠자리채 부대라고 해놨어요 이 애가 확대했는데 잠자리채 부대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다른 일본에서 기록을 깼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홈런을 많이 치고 56홈런을 치는데 그때 홈런 볼 가격이 1억 원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웨아 펜스 쪽에서 모든 관중분들이 잠자채를, 공을 잡으려고 공 잡으려고 4경에는 이승엽 쇼드 볼입니다 3구 좌중관, 좌중관, 좌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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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아시아 신기록 이승엽 드디어 이승엽 선수가 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 남았어 한 경기를 남았는데 그 56화로 치는 거야 마지막 한 경기에서 호동이가 정말 야구를 잘 아나 야구 많이 하는 것 같아 스포츠 많이 알아 어때였을까요? 어때? 잘하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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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 형이 되게 싫은데, 매니저님이 이만한 전진이라고 이승엽 선수입니다 다음은 박용택 선수입니다 다음은 심수창 선수는 네, 오늘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가 선수 이러고 매니저님이 다 호동 공이, 호동 공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 할 때, 오죽고 할 때는 미리 표시를 해놨어 그 공이 호동 공이니까 일반분들이 모르게 표시를 해놨다 진짜로? 그 정도로 대한민국 야구 역사의 명장면에 당일 내내 이승엽 선수가 Musik하고 뜬 게 없어 맞아 이쪽으로 어? 왼쪽으로 원, 투, 쓰리, 투, 포 나는 못할게 아니, 이거 보고 갈려 응,олот게 아 씨, 동아. 아 씨, 동아, 동아! 아 씨, 동아, 동아. 이게 무슨 노래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창원, 창원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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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추어 딱 봅니다. 저쪽이 들어와요. 뭐야,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준비하시고.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